국제 유가 상승에 공급망 위충 지정확정 리스크까지 고조가 되면서 에너지와 원자재 수출 등 산업활동 전반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계속해서 우려감이 나오고 있죠. 이제 국제 곡물 가격도 치솟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밀 선물 가격이 현지 시간으로 7일 14%대 상승력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지난주에 비해서 약 40% 정도 상승한 가격입니다. 밀, 옥수수, 대두 같은 곡물 관련 ETF도 10에서 40%대 상승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밀, 곡물 파종이 중단되면서 식량 위기로 변질지 모른다는 전망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나는 곡물은 전 세계 생산량의 한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이 힘든 상황들이 계속되는 지금의 곡물 가격 상승까지 우리는 어떤 포인트를 짚어봐야 할까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맘때면 한창 농사꾼들이 파종을 하고 해야 되는 시기인데 그렇죠,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크라이나 중단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우크라이나 내에서 밀농사가 많이 되는 지역이 세계 3대 곡창 지역이라고 하는 돈바스 지역입니다. 이 돈바스 지역에서 지금 대부분의 밀 생산량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파종이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그 지역이 전쟁터이기 때문에 전쟁터 와중에 또 파종을 한다는 것도 또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 특히 곡물 가격에 대한 그런 변동성이 최근에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조금 전에 프랑스도 밀 가격이 한 40% 올랐다고 하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소맥이라고 그러죠. 밀가루, 밀을 소맥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올해 초대비로 해서 72%가 올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옥수수도 26%, 대도도 23%, 상당히 좀 많이 올라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이런 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경제 재개에 대한 수요 증가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수급이 상당히 좀 불안하고 꼬일 거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지금 가격 상승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곡물 생산량이 줄다라고 하게 되면 또 다른 나라에서는 곡물의 수입이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상당히 일부 국가에서는 아마 정치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또 우려도 같이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그러니까 2010년도였죠. 중동에서 발생한 이제 아랍의 봄 사건도 처음 시발은 밀 가격 상승 때문에 촉발이 됐다라고 보면 아마 여타 지역으로 조금 정치적 불안이 좀 확대되면 또 그것도 시장이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는 농업 생산을 좀 늘리기 위해서 아마 비료의 사용량이 좀 더 늘리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비료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 원료가 보통 천연가스, 암모니아, 인광석, 염화칼륨 이런 유의 제품과 원자재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또 이외에 또 쓰는 게 뭐 작년 말에 얘기 나왔던 요소, 석탄, 이 요소가 석탄이나 아니면 그 천연가스에서 추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게 되면 요소 가격도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염화칼륨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나 그다음에 이번에 새롭게 이제 제재를 받게 되는 벨라루스가 이제 캐나다와 함께 세계 3대 산지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관련돼서 공급이 꼬인다라고 하게 되면 가격도 크게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비료의 생산 가격도 올라가게 되고요. 그게 또 이제 원가로 반영이, 그러니까 공급가로 반영이 되다 보면 전반적으로 비료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기비료 생산업체 입장에서 보면 중장기적으로 보면 매출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어제 장안 같은 경우는 비료 곡물 이쪽 관련해서 굉장히 또 많이 오르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었거든요. 오늘 장안에서는 약간의 조정세도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보이긴 합니다만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뭐 비료 관련돼서 뭐 국내 1위 회사이죠. 남해왕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국내 복합비료 생산량의 46%를 차지할 만큼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뭐 국내뿐만 아니라 동남아나 호주, 뉴질랜드 쪽으로도 수출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비료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암모니아, 황산 이런 쪽으로 단순하게 비료뿐만 아니라 이런 석유화학 기업에도 관련된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그러다 보니까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서 일단 비료 가격도 출렁거리겠지만 산업용으로 쓰이는 암모니아, 황산 가격도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사람 잘 많이 안 알려져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유류 유통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류 유통업, 농협 주유소, 그 다음에 또 일반 주유소에 공급을 하게 되는데요. 전체 매출의 한 39%를 차지할 만큼 비교적 큰 폭의 유류 유통업을 하게 되는데 유가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재고 부분에 대한 평가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관련된 이익이 좀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것도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조금 전에 얘기 나왔듯이 파종이 중단이 되면서 여타 지역으로 다시 비료의 생산량이 좀 더 증가하지 않을까. 특히 국내 같은 경우도 올해 비료 관련된 납품을 농협에서 받았습니다. 국내 복합 비료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농협 중앙에서 공급을 받게 되는데요. 작년에 1950억 납품을 했는데 올해는 5,888억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배 이상의 그런 납품 계약이 금액이 증가했다라는 거고요. 그만큼 원자재 상상 분해에 대해서 납품 총액이 증가하는 효과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한다고 하게 되면 납품 가격이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것도 감안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또 하나가 남해화학이 갖고 있는 신산업 분야에 최근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특히 황산을 아까 취급을 하게 되는데요. 반도체 황산을 비료의 뿐만 아니라 좀 더 고순도로 정지해서 반도체용 황산을 생산을 하면서 지금 하면서 합작법위도 만들었습니다. NES 머티리얼즈라고요. ENF 테크놀로지하고 삼성물산하고 합작법위를 만들어서 아마 올해부터 반도체용으로 공급을 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또 하나가 암모니아 관련돼서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추출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암모니아를 통한 수소 추출 방안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수소 관련지로도 엮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해화학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한 4%대의 낙폭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제 장과 지난주 같은 경우는 3에서 5%대까지 상승력으로 마감이 됐었는데 만 600원의 흐름이거든요. 남해화학 같은 경우는 좀 기술적으로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만 천 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목표 가격은 만 4천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손절은 8,500원 정도에서 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공무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음식료주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쪽이 또 있잖아요. 이쪽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음식료도 조금 나눠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재분 쪽은 그나마 조금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밀가루를 원재료로 쓰는 쪽의 입장에서 보면 단가가 물론 생산 가격으로, 판매 가격으로 올릴 수는 있겠지만 전가시킬 수는 있죠. 네 전가시킬 수는 있지만 일단 정부의 또 물가 인상 관련된 부분도 또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음식료 쪽보다는 아마 하게 되면 배합사료 쪽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합사료에서 주로 들어가는 게 옥수수, 대두, 밀가, 소맥이거든요. 이 가격들이 올해 초서부터 계속 상승세를 지금 보이고 있고요. 이런 배합사료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게 되면 시차를 약간 두긴 하지만 공급 가격에 전의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배합사료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모든 사람의 그런 자동생을 조용해야 합니다. 당연히 말하셔야 합니다.